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박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1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역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을 먼저 체크해야겠죠. 4번입니다. 길버트와 스펙터. 길버트와 스펙터는 어마무시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리적 영역, 사회, 문화적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 등 뭐 이러고 보면 아리까리하죠. 이 아리까리한 걸 해결해야 됩니다. 지리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공동의 유대관계를 세 가지로 구성을 강조한 사람은 힐러리입니다. 힐러리. 들러리가 아니라 힐러리다. 클린턴 부인 힐러리가 아니라 사회복착계입니다. 힐러리가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응용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지적 영역, 사회, 문화적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는 누구라고요? 힐러리다. 길버트와 스펙터는 눈 감고도 나오죠, 여러분들. 상부상조의 기능, 생산 분배 소비 기능, 또 사회화 기능, 또 사회통제 기능, 사회통합 기능. 이 다섯 가지를 강조한 거죠. 이거 패치계도 나옵니다. 한 문제 먹고 들어가죠. 이렇게 공부가 쉬울 수 있나요? 당연히 자연 뽕뽕으로 합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또 52번에서 나오고요. 51번, 52번 연달아 같은 맥락의 문제입니다. 해결됐죠? 그래서 정답 4번이다라고 보고요. 이런 문제들이, 지문이 길고 학자가 나오는 문제들이 출제자가 문제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심화학습, 심화해서를 들어갑니다. 지역사회를, 지리적인 지역사회. 지리적 지역사회. 지리적. 또 기능적 지역사회. 지역사회로 지리적으로 가나 봐요. 지방으로 간다. 지방. 나는 자연이다. 지방으로 간다. 기능적. 어떻게 지방 가서 잘 살아야 되냐. 잘 먹어야겠죠. 뭘 먹어야 잘 먹는다. 로스구이 먹어야 잘 먹는다. 로스가 얘기했네요. 그래서 지역사회를 지리적 지역사회와 기능적 지역사회로 구분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로스다. 지역사회에 가서 기능적으로 잘 먹자. 로스다라고 보고요. 인간의 공동생활이 영향이 되는 일정한 지역을 공동생활권으로 설명하다. 공동생활권이네요. 맥키버. 맥콩강이 또 떠오르네요. 맥콩. 그냥 막 갖다 붙이세요. 외우면 잔뜩입니다. 맥키버가 몰라도 돼요. 맥자 들어가네. 맥콩강. 맥콩강에서 공동생활을 했나 보다. 공동생활하면 맥콩강. 맥키버다라고 보고요. 뭐 지역적 접합성을 가지는 주요한 사회적 기능성의 단위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결합했다. 오 오 오 결합했구나. 워렌. 지역사회의 유형을 인구의 크기. 인구의 크기. 경제적 기반.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인구의 크기. 경제적 기반. 인구의 크기. 경인 지역 가자는. 경인 지역 가자는. 던햄. 든든한 햄을 먹자. 던햄. 경인 지역 가서 먹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연상 학습을 하면 굳이 안 외우더라도 시험 볼 때 이런 문제가 나오면 김덕희의 음성지원이 될 겁니다. 다 52번 가보시죠. 지역사회복지의 기능과 사례로 연결로 옳지 않은 것. 상부상조 기능은 뭐예요? 이거 사회복지 기능이죠. 사회복지 기능이죠. 생산 분배 소비 나오면 딱 봐도 경제 기능이죠. 사회와 기능. 사회와 가족사회죠. 혼론이라고 하죠. 이렇게 가족 체계가 있고 또 일반 사회 체계가 있고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걸 혼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회와 기능에서는 가족 체계, 가족화를 강조한 겁니다. 가족 기능을 강조한 게 사회와 기능이다. 사회 통제는 뭐예요? 사회 통제는 통제 나오면 국가가 통제한다. 법, 질서, 정치 기능입니다. 사회 통합. 무엇으로 통합하죠? 종교로 통합한다라고 하는 거죠. 정답 체크하면요. 가암마을에서 인사자라는 마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를 제정했대요. 법을 제정했대요. 누가? 국가가. 국가가 통제하는 거죠. 그럼 통제 나오니까 이건 사회와 기능이 아니라고 해요. 사회 통제 기능이죠. 사회 통제 기능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만 잡아내면 됩니다. 53만 갑니다. 지역사회복지 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정상화는 1950년대 덴마크를 비롯한 국의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오른 거니까 한 줄 빡 잡으시면 됩니다. 1950년대 덴마크에서 시작됐다라고 보고요. 탈시설화는 무시설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다. 탈시설화는 시설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은 뭐예요? 오히려 사회복지설, 정신병원 또는 요양보호소 이런 걸 시설이라고 하죠. 이런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벗어나게 하지만 기본적인 시스템은 갖춰져야죠. 그래서 무시설주의가 아니죠. 시설주의에서 시설주의보다 시설주의를 벗어나서 탈시설을 강조하지만 무시설주의는 아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번 가면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구성원의 개인정보를 넣거나 공유할 수 있다. 누구나 공유하면 안 됩니다. 척밥도 아니겠죠. 주민참여진호는 주민자치, 주민복지로 설명대로 지역유일주의. 지역유일주의. 이거 딱 봐도 국어 문제죠. 유일주의를 지향하면 안 되죠. 다양성을 추구해야겠죠. 사회통합은 세대 간 지역 간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우위를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왠지도 그럴듯하죠. 함정입니다. 사회통합은. 여기는 맞아요. 여기서 숨은 그림 찾기예요. 어떤 것이 삑자리인지 이 삑자리를 찾는 거. 숨은 그림을 찾는 게 공부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고생 겁나게 합니다. 어렵게 공부하고 또 문제를, 답을 못 찾아내요. 왜? 너무 많이 공부하기 때문에 인지, 내가리가 꼬여버려요. 이 말도 그만해갖고 저 말도 그만해갖고. 왜? 너무 많이 입력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포인트, 액기스를 추출해야 됩니다. 사회통합은 세대 간 지역 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경제적 우위가 아니에요. 사회통합 나오면 벌써 뭐가 나와야 돼요? 사회통합의 길버트와 스펙터가 강요한 건 뭐예요? 종교죠, 종교. 종교적 기능도 있고 일반적인 사회통합이면 그냥 다, we are the world,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거죠. 경제적 우위를 추구하는 건 아닙니다. 경제적 우위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차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위화도 알고 서로 잘 먹고 잘 살자 라고 하는 게 사회통합입니다. 54번 갑니다. 각국의 지역사회복지의 발전이 나가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먼저 체크하세요. 이거는요, 몰라도 답을 체크할 수 있어요. 딱 봐도 한국이 두 개 나오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죠. 이게 몰라도 돼요. 이렇게 쉬울 수 있나요? 그런데 이것도 국어 문제예요. 2000년대 지역사회복지의 중앙집권, 사회복지는 보통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흘러내려가야죠. 이게 사회복지 아니에요. 위화도, 월도 흘러내려가자. 다 같이 살자죠. 지방분권이죠. 중앙집권 강화가 아니라 지방분권 강화죠. 상식이죠. 나머지는 서비스니까요, 그냥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 중앙정부의 지역사회복지를 예산을 축소했다. 예산을 축소, 확대가 아니라 축소죠. 그럼 이것도 여러분들 응용문제 나오면요, 출제자가 이 문항 갖고 응용문제를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요, 심지어 강의하는 사람도 이렇게 강의합니다. 여러분, 기출해서 안 나옵니다. 그럼 어디서 나오라고? 어찌라고? 그럼 뭘 보고 강의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출해서 나와요. 기출문제에서 나와요. 기출문제만 파악하면 다 100%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는 안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문항만 보면 해결할 수 있어요. 2000년대 지역사회복지의 중앙집권을 강화했다. 웃기지 마라 지방집권을 강화했다. 이 문구를 갖고 또 문제를 엮겠죠. 그럼 이 문구 하나 들어가면 합격입니다. 이 문제가 똑같이 안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기출만 풀면 100%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 기출문제를 응용하게 되면 1980년대 레그노노빅스의 중앙정부의 지역사회복지예산을 확대하였다. 이렇게 나오겠죠. 웃기지 마라. 확대가 아니라 숙소다. 이런 거 보면 됩니다. 영국은 1990년대 지역사회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아, 1990년대에 제정했구나. 영국은 1980년대 이렇게 또 바꿔잡을 수 있겠죠. 이런 방원다리에서 응용규제를 만듭니다. 일본은 1990년대. 대부분이 아, 1990년대구나. 우리나라는 2000년대구나. 미국은 1980년대구나. 이렇게만 포인트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55번 가보시죠. 지역사회에 관한 기능주의 관점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보는 것은 기능주의 관점과 반대되는 게 뭐예요? 갈등주의죠. 갈등주의는 갈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선희의 갈등이란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나지만 제목만 생각납니다. 노래는 뭐 갈등. 하여튼 노래를 들으면 알겠지만 갈등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기능주의의 관점은 순기능이에요. 갈등주의는 역기능이에요. 순기능을 찾으면 답이에요. 좋은 말 읽었죠. 좋은 말 찾으면 돼요. 상식이죠. 너무 쉽잖아요. 사회는 항상 불안. 불안 나오면 갈등이죠. 기억은 삑사리네요. 그럼 기억 빼고 기억 빼고 기억 빼면 둘 중에 하나겠네요. 소수 엘리트에 의한 지도적 가치관을 판단을 줘요. 소수 엘리트. 기능주의는 순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소수 엘리트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해요. 다 같이 해요. 그럼 얘도 삑사리거든요. 그럼 답 나왔죠. 답이 뭐예요? 리욤 리욤. 너무너무 쉽잖아요. 아니 세상에 공부가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나요? 재미있을 수 있나요? 아니 환장하게 재미있어요. 정말. 너무 재미있죠. 공부가 아니에요. 세상에 제가 볼 때는 웬만한 게임보다 더 재미있어요. 게임 있잖아요. 스무 그림 찾게. 조화, 적응, 안정, 균형. 그렇지. 우리 교수님이 그래서 좋은 말이면 기능주의라고. 좋은 말이잖아요. 사회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그렇죠. 점진적으로 잘 이룬다. 우상향으로. 좋은 말이죠. 순기능이니까요. 그렇고 치타 딱 떨어지잖아요. 좋은 말은 뭐예요? 사회에는 안정성을 유지한다. 이게 좋은 말이죠. 소수 엘리트가 아니라 상호의조성을 바탕으로 전체 사회의. 전체 사회가 이익을 한다. 서로 의존해서. 서로 상호정려해서. 좋은 말이 기능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주의 나오면 좋은 말. 갈등주의 나오면 갈등불안. 이렇게 포인트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6번 가보시죠.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관리관에서 내용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만 찾으면 됩니다. 이것도 국어 문제예요. 국어 문제. 초등학교 3학년 정도 수준이면 다 풀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교수님이 이거 어려운데 이거 외우느라고 얼만큼 고생했는데요. 헛발질 했습니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국어만 알면 안 돼요. 그런데 공부가 왜 어려우냐 사실은요. 공부가 어려운 일은 언어. 말 때문에 그래요. 용어를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용어. 용어를 모르는 게 우리나라 말은 70%가 한자어예요. 한자 공부를 안 해서 국어 공부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자가 필요하거든요. 우리나라가 한자어이기 때문에. 제가가 뭐예요. 집을 방문하는 게 제가. 집을 방문해서 서비스하는 거예요. 집을 방문하는 거니까 시설의 중요성이 별로 없죠. 탈시설화예요. 시설 필요 없어요. 왜? 집 각 필요한 각 집마다 방문하는 거니까. 생활시설. 이건 시설이죠. 시설이 별로 필요 없겠죠. 확대가 아니라 축소겠죠. 왜? 제가 서비스 집에 방문하니까. 얼마나 쉬워요. 답 나왔죠. 이런 포인트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실무. 민간지원은 당연하겠다. 사회복지시설평가 기관은 당연하겠다. 지방국은 당연하겠다. 이런 건 볼 필요도 없습니다. 볼 필요도 없는 건 그냥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넘어가시면 됩니다. 57번 갑니다. 다음 중 지역사회복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갈등 나왔는데 또 이선희의 갈등. 노래가 머릿속에 맴맴맴 들어오는데 안 떠오르네요. 정말로. 미를 때 있죠. 뭐가 알 것 같은데 안 떠오르는 거. 답답하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공부하시면서 이런 경험을 없애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홍삼 액기스 쭉쭉 짜서 포인트만 여러분께 강조하는 겁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우리 댓글에 이선희의 갈등 노래 한 곡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이 연사 먹이 터지도록 이 한 문제를 위해서 범부터 소쩍재는 그렇게 왔나 보다. 정말 이렇게 제가 열정을 다하는데 지금 이런 용어 포인트나 잡으려고 정말 저는 밤을 새서 노력을 하는데 댓글이 없죠. 댓글이 맞죠. 악플도 좋으니까 댓글 좀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저한테는 보약이고 홍삼 액기스가 됩니다. 저도 홍삼 액기스를 뽑아서 여러분께 드리면 여러분도 홍삼 액기스를 댓글로 저한테 주시는 게 이게 사회 교환 이론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구성된 지식을 교환 나왔네요. 사회 나왔죠. 교환 나왔죠. 이게 뭐예요? 사회 교환 이론입니다. 이제 사회 교환 이론 다 아셨죠? 우리 김사복에서의 사회 교환 이론은 뭐예요? 저는 홍삼 액기스를 짜서 여러분께 드리고 여러분은 댓글로 저한테 화답을 해주시고 이게 사회 교환 이론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찌찌뽕이라고 합니다. 갈등 이론이 아니라 사회 교환 이론이다. 갈등 이론 나오면 갈등 불안 이론 용어가 나오겠죠.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58번 갑니다. 나머지는 볼 거 없다는 건요. 이런 내용들은 상식이에요. 그리고 응용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지역 개방. 개방은 뭐예요? 비공식이죠. 개방 아니에요. 폐쇄가 어떤 짜임새 있게 딱 규격해진 거죠.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심심할 때 읽어보시면 됩니다. 안 심심하면 넘어가도 됩니다. 58번 갑니다. 이건 서비스 문제죠. 임보관. 임보관과 항상 같이 나오는 게 뭐예요? COS죠. 자선조직협회. 얘는 와거 쌍이에요. 그럼 얘를 찾으면 돼요. 58번이죠. 자선조직협회. COS의 가장 키워드는 뭐예요? 우회방문이죠. 우회방문 활동이다. 답 나왔습니다. 임보관. 새 책의 최초 임보관은 영국의 토임비율이다. 일본의 임보관은 간다에 링스 레인과의 스시가 있다. 이런 것도 뭐 문제 만들 수 있습니다. 주요 인형은 자율주의 급진주의이다.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환경문. 뭐 그렇구나. 라고 보고요. 이런 문제들은 응용문제가 나온다면 응용문제. 이런 걸로 기출해서 응용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응용문제에 대비해서 심화 파이널 강의를 제가 여러분께 안내해드리는 거고요. 정말로 어려운 문제. 저도 출제의원 많이 해봤습니다. 출제를 하게 되면요. 출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죠. 3, 4, 3 법칙입니다. 30%는 엄청나게 쉽게 내라. 왜? 어려우면 시험 한 명도 안 보니까요. 대신에 30%는 엄청나게 어렵게 내라. 왜? 다 붙으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요. 40%는 공부해야 풀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라. 공부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기출 위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기출 위주 40, 시험 문제 30, 이러면 70%는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동뽕으로 합격될 수밖에 없어요. 교수님, 30%는 공평해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공평한 문제예요. 이걸 뭘 이렇게 맞으려고 열심히 공부합니까? 이거는 그냥 찍으면 돼요. 여기서 열심히 1년 동안 공부해서 2, 3개 받으면 뭐할게요? 발색 편하게 이건 그냥 찍자. 찍자, 찍자. 찍어야 자유가 찾아온다. 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30% 찍고. 설마 30% 찍었는데. 찍었는데. 다 틀릴 수가 없잖아요. 비사위로 막 가. 다 틀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재수 좋으면 10%도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마 한 번째도 안 맞아도 여기서 합격이죠. 교수님, 어떻게 다 맞아요? 여기서 10% 틀려져도 60점 합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합격 벌써 지금 시험받아 합격입니다. 30%는 무작위의 시윤문제가 나온다. 40%는 기출 문제 풀면 합격할 수 있다. 다 풀 수 있다. 30%는 어차피 물어놓은 거 그냥 찍자. 공부하시면 쉽습니다. 버려야 자유가 찾아옵니다. 59분 갑니다. 지역사회 이용할 수 있는 권력. 이거 쉬운 문제입니다. 어세스먼스, 사정이죠. 이건 조사예요, 조사. 뭘 조사하냐고요. 권력, 전문가 기술. 전문 기술은 뭐예요? 재정, 이건 돈이죠. 전문 기술, 권력, 서비스.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죠. 사람, 인적 자원이에요. 돈, 물적 자원이에요. 자원이에요, 자원. 그래서 이런 사람과 관계된 건 인적 자원. 재정, 돈과 관계된 물적 자원. 차원 나왔죠. 탑이 차원이죠. 그래서 자원 서점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버리세요. 60분 갑니다.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의 성공 요인이 아닌 것은 쉽습니다. 네트워크, 조직의 경쟁성이 우선.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연계, 연계. 네트워크가 거의 연계 기술 아닙니까? 연계는 서로고요. 우리 서로. 너도 찌찌뽕, 나도 찌찌뽕, 니네 동래도 찌찌뽕, 우리도 찌찌뽕. 이게 연계예요. 그럼 우선돼요. 경쟁이 우선되는 건 아니죠. 찌찌뽕이 우선이 돼야죠. 그래서 경쟁성이 우선이 된다고 웃기지만 조직의 찌찌뽕이 우선되어야 한다. 쉽죠. 그래서 다음 나왔습니다. 나머지 볼 것도 없고요. 61번 갑니다. 다음 중 지역사회와 인적 자원을 동원하는 기술로 오르면 인적 자원이에요. 사람과 관계에 있어요. 그럼 인적 자원과 대비되는 게 뭐예요? 물적 자원이죠. 물적 자원은 뭐예요? 쉽게 말해서 돈이에요. 머니, 머니 해도 머니다. 돈이에요. 돈과 관계는 뭐예요? 재정이죠. 리을은 물적 자원이죠. 그러면 개별적 접촉 사람이다. 네트워크 활용한 사람이다. 기존 조직 활용한 사람이 하는 거죠. 기역, 니은, 디귿. 탑이 뭐예요? 딱 떨어지죠. 62번 갑시다. 지역사회 행동 전략 중 다음 설명과 관계는 타조직과의 협력 전략으로 오른 것은 사회복지사가 서비스의 중복을 방지하고 중복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줘야죠. 중복됐다. 그럼 아니야. 중복. 넌 일루가, 넌 일루가. 중복을 조정해줘야죠. 탑 나왔네요. 조정 일행입니다. 아, 중복을 방지하고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조정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63번 갑시다. 지역사회 권력 구조를 설명하는 정치적 의사결정 모델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몰라도 돼요. 포인트만 잡으면 된다겠죠. 지역사회에서 주요 의사결정이 이익 집단들 남았네요. 여기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읽어보면 안 돼요.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 답이 나왔잖아요. 이익 집단이, 이익 집단이라는 이 자체만으로도 이건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죠. 여러 집단 있지 않습니까? 집단들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예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죠. 단일이에요. 다원이에요. 다원이죠. 다원주의죠. 그래서 다원주의 의사결정이다.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이런 거 분석하는 사람. 지내처럼 분석하다 죽을 수 있어요. 분석하지 마세요. 다 버리고요. 이익 집단들, 이익 집단이 나왔다 하면 다원주의구나 라고 포인트만 잡으시면 됩니다. 정말 릴리샤오스. 맛있지 않나요? 정말 공부가 정말 맛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맛있으면 영양가 100%입니다. 영양가 100%라는 합격이겠죠. 64번 갑니다. 지역사회 조직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으로 옳지 않나요? 이건 뭐 상식이죠. 지역사회의 외적 능력. 지역은 외적이 아니라 내적이죠. 내실을 기하자. 이게 내적이죠. 외적 능력이 아니라 내실을 기하자. 내적 능력의 우선 중점을 드린다. 그렇습니다. 가치 중심이 된다. 내실을 기하자.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65번 가보시죠. 후원 개발 사업의 장점으로 오른 것은 장점 나오면 좋은 말 타답입니다. 한량 기호에 있죠. 기회 제공 왔죠. 참여 유도의 향상 기도 왔죠. 다 좋은 말이네요. 타답입니다. 그래서 주로 장점으로 오른 것은 뭐 이런 거 나오면요. 대부분이 전부 답일 확률이 큽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앞에 설명을 드렸죠. 30, 40, 30이다. 출자 비율은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어렵게 나왔어요. 여기에 읽어봐도 그 말이 금해갖고 읽어봐도 그 말이 금해갖고 기출에서는 전혀 본 적도 없고 강의에서 본 적도 없어요. 아, 그러면 여기에 속하는구나 라고 본 내용입니다. 여기에 속할 때 대부분이 찍을 때는요. 5번 찍으세요. 찍신까지 알려드리는 우리 김서복 카페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시 갑니다. 30%에 해당하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그냥 5번 모두 답 찍자. 찍자 찍자 5번. 무조건 5번 말고요. 여기에 해당되면요. 라고 보시고요. 66번 갑니다. 6땡 아른스테인 패치기원도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 아른스테인이 아른 아른거리면 안 돼요. 딱 떨어져야 돼요. 아른스테인. 이런 영어 외운 사람. 겟뚜레이 조진스키. 이런 걸 왜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참 희한해요. 성격 고체됩니다. 아른스테인 나오면요. 주민 참여 수준이에요. 주민 참여이 8단계 수준이 있다. 이거 다 기초에서 외웠죠. 어떻게 조치하자. 기초에서는 정상회. 정상회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정상회. 깔끔하게 했을까요? 지우기가 그렇죠. 조치하자. 어떻게 조치해요? 정상회로. 정상회 하면 좀 아리까리예요. 그래서 그냥 딱 떨어지게 조치하자. 어떻게 정상화시키게끔. 조금 업그레이드했죠. 키워드가. 조치하자. 정상화를. 정상화시키면 그래도 아름답게. 협건줄을 마시자. 협건줄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좋은 술 같아요. 조치하자. 어떻게 정상화시켜서 협건줄 마시자. 아른스테인. 아른거리지 않고 딱 떨어지죠. 조치하자. 이게 비참여 단계죠. 정상화시키자. 이거는 참여 단계입니다. 참여 단계에서는 형식적 참여도 있고 적극적 참여도 있겠죠. 주로 형식적 협건줄 플러스 참여다. 협건줄을 마시자. 여기는 주민 권력 단계입니다. 주민이 권력이 생긴 거죠. 주민 권력이. 자, 그럼 여기서 참여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8단계 좀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 참여 범위는 확대되지만 참여 범위가 확대됐으면 참여니까 여기에 해당되겠죠. 정상화. 정은 뭐예요? 참고로. 이건 여러분 다 알게 지키지 못해서 풀어봤기 때문에요. 조는 뭐예요? 여론 조작. 조작이죠. 치료죠. 대책, 치료, 조작. 여기는 비참의 단계예요. 가장 낮은 단계가 조작 단계죠. 정은 뭐예요?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하고 화, 회죠. 회. 주민 회유를 하는 거. 그럼 여기서 참여 단계는 딱 뭐예요? 여기 딱딱 나오네요. 주민 회유 딱 떨어지네요. 몰라도 참여 나오면 주민 참여 단계 회유에 해당된다. 협동, 권한 위임, 주민 통제, 주민 협동. 이건 뭐예요? 주민 권력 단계다. 그래서 주민 통제가 가장 참여가 센 단계죠. 이 중에서 무조건 나옵니다. 답은 주민 회유다. 한 번 더 갈게요. 주민의 참여 범위는 확대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단계다. 행정기관이 최종적인 판단. 판단입니다. 혹시 행정기관 최종 판단 나오니까 또 이쪽 아니겠어라고 헷갈리는 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틀리는 분입니다. 이쪽 아니라 이쪽입니다. 그래서 주민 회유다. 딱 인지 속에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또 사점 먹고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사점 먹고 들어가고 상식으로 사점 먹고 들어가고 이것만 따져도 60은 무조건 넘겠네요. 합격이죠. 67번 갑니다. 지역사회복지실장에서 옹호는 뭐예요? 옹호. 옹호해지는 거예요. 옳소. 옳소. 그래서 국회에 가서 옳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자. 옳소. 이게 옹호하는 겁니다. 아닌 것은 의제를 설정하는 건 딱 봐도 의제 설정은 아니죠. 옹호는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으쌰 으쌰. 도와주는 사람.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고. 또 대상이 있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전달 형식이 있고 전달자가 있고. 으쌰 으쌰 옳소. 의제 설정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68번 갑니다. 사회복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관입니다. 사회복지관 많이 있죠. 지역사회에. 대상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하나에서 실시한다. 웃기지 마라. 천만의 말씀 만만의 꼭 가게. 여러분, 문제를 풀 때 하나요. 뭐뭐 만. 항상. 절대적. 이런 말 나오면 삑사리예요. 딱 봐도 삑사리죠. 절대적인 게 어디 있어. 항상이 어디 있어. 뭐뭐 만이 어디 있어. 뭐뭐에 한해서. 이런 것들 나오면 다 삑사리다. 이런 것만 찾아도 쉽죠. 뭔지 모르지만 하나요. 이건 아니라겠어. 다음 나왔죠. 답을 찾는 여행입니다. 다시 갑니다. 공부는 뭐예요? 답을 찾는 여정. 여행길이다. 여행을 잘 목적지까지 즐겁게 도착했다. 이 도착점이 뭐예요? 합격증이죠. 그러면 됩니다. 재미있게 잘 여행해서 답을 찾고 목적지에 합격증을 받으면 우리 할 일은 다 한 겁니다. 교수님 저는 책을 다 외워버렸어요. 그런데 불합격이에요. 공부 한 개도 안 한 거예요. 교수님 저는 누워서 치킨 시켜 먹으면서 생맥주 먹으면서 강의만 들었어요. 팔랑 누워서 손 까딱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합격이네요. 공부 무작위한 사람입니다. 수험사 공부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사업 대상은 사회복지관의 대상은 다죠. 다 모든 지역 주민이죠. 다 사회복지관 갈 수 있죠. 그 중에서 우선순위가 있죠. 우선순위는 취업이 필요한 사람들 또 노인,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은 우선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이거 하나 보면 되겠네요. 나머지 볼 거 없으면 넘어가는데요. 응용 문제를 나눌 수 있는 건 제가 하나 딱 찍어드립니다. 사회복지법령상 사회복지관은 3년마다 평가를 받는다. 3년마다 평가받는다. 이거 2년마다 평가받는다. 5년마다 평가받는다. 이렇게 응용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평가는 3년마다다. 무엇이? 사회복지관의.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의 원칙. 이런 건 안 외워도 됩니다. 일반적인 상식 문제입니다. 69번 갑니다. 그런데 이런 거 보면 사실 잔소리가 좀 외우고 싶어요.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안 외워도 됩니다.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잘 잘 잘. 새마을. 새마을운동도 노력가 있는데 새, 새. 요새는 노래가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잘 잘 자 이런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건. 농촌 생활환경개선운동으로 시작하였으나 소독중대운동이 잘 먹고 잘 잘 자세요. 소독중대운동으로 발전. 소독중대운동으로 발전했죠. 그래서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농촌마을이 발전하였다.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소독중대운동으로 발전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면해야 되고 자조해야 되고 협동해야 된다고 해서 저도 시골에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막 새 뭐 새마을 잘 먹고 잘 잘 자 하면서 새벽부터 막 노래가 나오고 마을 사람들이 다 회가 들어 보여요. 또 같이 뭐 풀 뽑고 일하고 또 뭐 인형 눈깔 붙이고 막 인형 눈깔은 안 붙였습니다. 그냥 여담으로 하는 겁니다. 그랬던 기억이 된다. 왜 잘 먹고 잘 자라고요? 1970년대 새마을운동 기록부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 우승안에 등재되었다. 아 그렇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년 4월 22일은 정부 지정 새마을운동에 나와서 4월 22일이다. 하나 둘 셋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새마을운동과 관계된 내용이 나오면 이 범위 이 바운다리에서 응용부제가 나옵니다. 똑같이 나올 수도 있고 응용부제가 나오면 이 지문을 갖고 응용문제를 만듭니다. 4월 21일이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위선에 등재되었다. 금면자들 협동의 주요 정신이다. 소득중대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지역사회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다. 이 정도만 알면 새마을운동 끝. 아름답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70번 가보시죠.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우리나라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내용이네요. 옳지 않은 것은 정답 체크하면요. 시군구 기초단체에 의무제로 설립하는다라고 나오는데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시군구는 의무는 아니에요. 설립할 수 있는데 의무가 아니라 자율이다. 그래서 시군구는 의무가 아니다.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는 의무지만 시군구는 의무가 아니다. 한 꼭지 빡 짰고요. 무엇이? 사회복지협의회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볼 거 없습니다. 71번 갑니다. 지역세 보장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셔라고 합니다. 옳은 것을 지역세 보장계획 나오면요. 옳은 것 나오면 좋은 말이 답이에요. 이런 거 나올 때는 좋은 말이냐, 나쁜 말이냐 이걸 먼저 구분해야 됩니다. 어쩌고 저쪽에서 지역세 보장계획으로 지역세 보장계획으로 평균화했다. 지역세 보장계획이 나오니까 딱 떨어지겠죠. 사회보장도배의 사각지대 발급이 당연하겠죠. 지역세 보장임을 치해 지역세 보장계획을 치고 당연하겠죠. 시장, 군수, 구청장은 4년마다. 4년마다입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모두 답이 다 알아갑니다. 4년마다 하고요. 누가 주최든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국총장은 이 주어가 중요합니다. 4년마다 모두 답이 다 알아갑니다. 72번 갑니다. 다음 내용에서 사용되는 이런 거 겁나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포인트만 잡으면 쉽습니다. 다음 내용에 사용되고 있는 로스만의 지역사회 복지 실천. 로스만 세 가지 있죠. 지사계, 지역사회 개발, 또 사계, 사회계획, 사행, 사회행동. 로스만 잘 나옵니다. 이거 항상 나오죠. 여기서 그 말이 그 말 같아 잘못하면 그런데 포인트는 지사계는 주민 참여, 토론회 개최, 좋은 거가 큰 틀에 좋은 건 다예요. 주민이 참여해서 토론회를 하고 또 안건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주민, 지역사회를 통합하고 이런 게 나오면 지사계입니다. 참여하고 개최하고 토론한다. 해결 방법을 모색한다. 주민들이 아름다운 모습이죠. 아름다운 모습 지사계다. 그럼 지역사회 개발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만나요. 전문가 나오면요. 전문가들이 계획하는 거예요. 계획. 사회계획을 하는 거예요. 사회계획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민이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 나오면 사회계획이에요. 사회계획 나오면 전문가. 참여해서 좋은 거 하면 지역사회 개발. 포인트만 잡으시면 됩니다. 전문가 나오면 사회계획이다.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다. 73번 갑니다. 테일러와 로봇츠의 지역사회복지실전의 모델이 아닌 것은 연합은 아니다. 모델 5개가 있죠.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이게 포함되겠죠. 그래서 정치적 권력 강화가 있고요. 지역사회 개발이 있고 지역사회 연계가 있고 또 계획이 있고 또 프로그램 개발과 조정이 있다. 그래서 다섯 가지 포인트 잡고요. 연합은 아니다. 74번 갑니다.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화의 부정적 측면을. 여기서 또 조심해야 돼요. 부정적 측면이에요. 안 좋은 거예요. 지방분권 강화가.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하시겠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한 건 지방분권화의 장점이에요. 장점. 부정적 측면이 아니라 긍정적 측면이죠. 그럼 리을 빼면 답이 뭐예요? 기역리은 디귿이다. 리을은 부정적 측면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시는 거 지방분권 맞지 않나요? 맞아요. 맞으니까 긍정적 측면이죠. 문제는 부정적 측면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능력이 차이가 부족수준이 덜. 그렇죠. 지방자치 마다 다 재정. 돈이 많은 데도 있고 돈이 적은 데도 있고 이런 것이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식이고요. 이거는 장점이다라고요. 75번 갑니다. 공동모금회가 쭉 나옵니다. 나머지 문제 나올 건 별로 없어요. 기업 나오면 기업 중심이에요. 단체하면 단체이고. 이런 건 별로 문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민 걷기 대회를 했대요. 특별하게. 왜? 돈을 모으려고. 특별하게 했죠. 답이 뭐예요? 특별사업형이다. 어떤 행사죠. 행사. 특별하게 행사.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돈을 걷는다. 특별사업형이다. 76번 갑니다. 다음 설명과 관련된 지역사회 복지 이론은 다양한 집단과 조직의 이익. 또 나왔네요. 이익 집단. 이익 집단. 이익 집단 나오면 뭐라 하겠죠? 다원주의다. 결국은 앞에서 나온 문제나 여기서 나온 문제나 똑같은 문제예요. 물론 보기에는 똑같이 않아 보이지만 내용만 조금 응용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나와야 맞을 수 있대. 성격 고쳐야 돼요. 아니, 딱 봐서 똑같이 안 나오더라도 빵은 맛있다. 상식이죠. 빵을 먹으면 맛깔나다. 상식이죠. 이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 틀리네요. 글자가 틀리잖아요. 이런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의외로 이런 고정관념에 갇힌 사람이 있어요. 사고의 영역을 통합적으로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넓히려면 너무 세세하고 미세한 걸 분석하면 안 돼요. 나무를, 길을 갈 때 나무를 하나씩 하나씩 다 외우는 사람은요. 절대 숲을 못 봐요. 공부는 숲을 보는 거예요. 숲을. 통찰력을 보는 겁니다. 나무만 드립다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글자, 활자의 오류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의외로 공부를 활짝 글자를 외우려고 해요. 이게 여러분의 책은 아닙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주입식으로 그냥 드립다 이론을 외우고 이 새끼는 이 말하면 이 새끼 말 외우고 저 새끼는 저 말하면 저 새끼 말 외우고 이 새끼나 저 새끼나 들어보면 맨날 똑같은 말 같은데 그러니까 맨날 헷갈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론, 글자의 늪에서 빨리 벗어나서 통합적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통합적 사고를 알려주는 가장 좋은 강의는 어디예요? 김서복 강의입니다. 김서복 카페입니다. 여러분들 복 받았어요. 여러분들 땡 잡았어요. 그런데 또 거꾸로 이렇게 너무 쉽게 공부하면 불안한데요? 그렇게 공부하면 다 학교 갈 텐데 이렇게 공부하면 불안한데요? 또 이렇게 또 자꾸 옆방향으로 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 고쳐댑니다. 이 집단 나오면 뭐라 하겠습니까? 다 원지 똑같잖아요. 나머지 볼 거 없죠. 얼마나 쉬워요. 볼 거 없는데 또 드립다 외우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답 나오면 넘어가세요. 77번 갑니다. 지역사회 기능과 비교적도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 기능입니다. 지역사회 기능의 사회의 사용은 없습니다. 사회의 사용. 너 성격 고치세요. 사실 의외로 이 문제라는 의외로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이 많아요. 사회의 사용. 저도 대학에서 면접관으로 많이 있었거든요. 4학년들 취업 면접관으로 있었는데 뭘 보냐면 사회성을 봐요. 사회성은 융통성이에요. 합리성이에요. 통찰성이에요. 의외로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지식의 영역, 성격의 영역에 갇힌 사람이에요. 알에서 깨고 나와야 돼요, 알에서. 알에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아리가 돼서 생명력이 있는 거죠. 알에서 못 깨는 사람은 병아리가 안 되고 후라이가 돼요, 후라이. 알에서 깨고 나오면 뭐예요? 병아리가 되고. 알 속에 있으면 후라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병아리가 되고 싶으면 후라이가 되고 싶어요. 병아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나오는 방법은 뭐예요? 쉽게 쉽게 답을 맞추는 겁니다. 통찰력을 갖고. 아, 지역사회 기능에 사회성은 없구나. 끝. 나머지는 좋죠. 좋은 말 있죠. 서비스의 일치성. 일치성 있어요. 심리적 동일시. 동일시가 돼야겠죠. 자치성 있겠죠. 수평적 유형 있어야겠죠. 그래서 월해 내 지역사회 기능에는 수평적 유형, 자치성, 심리적 동일시, 서비스 일치성은 있지만 사회성은 없다. 이런 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아니요. 이것도 외우는 사람입니다. 서비스의 일치성. 지역사회 내 서비스의 영역. 지역사회 서비스의 영역. 지역사회 서비스의 영역. 영역의 동일시. 영역의 동일시. 아니요. 또 외우는 지역사회에. 이렇게 공부하는 힘이 있어요. 참 답답해요. 이런 공부 방법은 주관식 공부 방법이에요. 월해 내 지역사회 기능에 서비스의 일치성을 쓰시오. 그러면 외우겠죠. 우리 시험은 뭐예요? 오지선다형 객관식 시험이에요.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런 것이 있다. 사회성이 없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지역사회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는 이익사회에서 공동사회로 발전한다. 지역사회는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로 발전한다. 한 곡지 빡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요. 가사 공동체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사회로 등장하고 있다. 아하 그렇구나. 라고 보시고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79번 갑니다. 다음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원칙은 무엇이냐. A 사회의 복지자는 공동사업 수행을 위해서 특별 추진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주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채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대요.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면 뭐예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겠죠. 그럼 뭘 해야 돼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개발해야겠죠. 답 딱 의견을 제시할 수 없으니까 기회를 제공하려면 뭘 해야 돼요? 의사소통을 개발해야 돼요. 그건 문제 아니에요. 너무 쉽죠. 그래서 이 지문에서 나오는 핵심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있으면 그게 답이에요. 똑같지 않더라도 맥락이 의미가 비슷하면 이걸 유추할 수 있다. 그러면 거의 다 정답입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의사소통 기회죠. 쉽잖아요. 다시 보갑니다. 다음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이론은 사회복지관은 생존 차원에서 외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해야 돼요. 재정은 돈이에요. 그런데 재정지원자의 요구를 무시하게. 왜 지원자, 돈을 주는 사람이 갑질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갑질 받기 싫어요. 더럽고 치사해서. 그래서 갑질 안 하는 다양한 후원기한을 받는다. 그래서 갑질을 안 당하고 너한테 의존 안 하고 싶다 이거예요. 왜? 의존하면 갑질을 당하니까 의존 안 하고 다양한 후원기한에서 돈을 받으면서 갑질을 안 당하고 싶다. 사업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싶다. 권력, 의존이랍니다. 권력은 뭐예요? 최고의 권력은 돈이죠. 국회의원들도 다는 아니지만 나쁘진 많이 해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요. 정치, 권력, 기업, 권력 다 뭐와 연결돼요?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돈이 권력이에요. 그래서 돈 가면 분명히 갑질하게 돼 있어요. 갑질하면 갑을 관계가 돼요. 갑을 관계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게 권력의존이란입니다. 권력의존이란 권력의 돈에 의존하지 않고 갑질 안 당하고 갑을 관계가 아니라 자유롭게 사회복지관을 잘 운영하고 싶다. 권력의존이란에 해당합니다. 81번 갑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관 운영은 사회보장법에 근거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이 아니라 보여 사회복지사업법이다. 이건 단순하게 외우면 됩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다. 사회복지관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되어 재정지원 방법이 변경되었다. 그렇구나. 사회복지관 5대 사업이 사례관리기능, 서비스 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 3대 기능으로 재편되었다. 이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사회복지관 5대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3대 기능으로. 3대 기능은 뭐예요? 사례관리기능, 서비스 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이다. 라고 보시고요. 사회복지관 평가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그렇구나. 사회복지관 평가 몇 년마다야? 3년마다 평가받는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관의 운영 원칙으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이 있다. 지역성, 전문성. 잘 나오니까 그냥 외워주세요. 3개는 그냥 외우지 말라겠는데 그냥 지전책.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이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 부자가 나오면 2바운드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2번 갑니다. 영국의 지역사회보호역사정. 이거 쉽습니다. 사회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나오면 뭐예요? 시범이다. 그래서 서비스, 시, 시하다. 쌍시우시네요. 시, 서비스 나오면 시범이다. 시범 보고서입니다. 83번 갑니다. 조선시대 흉년을 위해서 이재민과 빈민을 구제해, 빈민 구제에 나오면 진휼청입니다. 그래서 흉년, 비슷하죠? 흑흑 흉년, 진휼청, 빈민, 흉년이니까 구제해야죠. 흉년에서 이재민, 빈민을 구제하는 게 빈민 구제죠. 국가기관은 뭐예요? 진휼청입니다. 동소 대비원은 병원이죠, 병원. 84번 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웨일과 캠벨의 지역사회복지실전 모델은 나왔네요. 목표는 프로그램 방향 또는 자원을 최대한, 최대한 자원을 최대한 이끌어올려면 뭐예요? 좋은 거 다 모아야겠죠. 좋은 거 다 포괄해야겠죠. 좋은 거 다 포괄하는 건 뭐라고 해요? 연합이라고 하죠. 최대한 이끌어다. 최대한 이끌을 수 있는 조직기반. 최대한 나오면 연합이다라고 보고요. 중조자, 협상자, 대변인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화의 표적체계는 선출된 공무원 재단 정보기관이다. 변화의 표적체계는 공무원 재단 정보기관이다. 1차적 구성원은 특정 이수의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이다. 그래서 이 문제로도 응용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이끌었다. 연합. 연합의 특징은 표적체계는 공무원 재단 정보기관이고 1차적 구성원은 특정 이수의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이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응용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앞번째 잡으시고. 교수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알 거 없어요. 85번 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역사회 욕구 사정 방법은 나옵니다. 초점집단은요. 대표선수가 있어야 돼요. 전문적인 대표선수가 지역사회 직전의 이왕회를 가장 잘 대표하는 참여자. 대표선수, 대표 전문선수들이 특정 문제를 기반으로 특정 대표선수가 특정 문제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초점, 핵심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는 거. 이걸 초점집단이다. 우리 김서복 카페도 초점집단이죠. 엑기스만 포인트 잡아서 탁탁 답을 유출하는 거. 문제를 해결하는 거. 초점집단이다. 그래서 대표선수 특정 문제 개방형 질문 나오면 초점집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86번 갑니다. 지역사회 복지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노동자 계층의 초독수준을 높이는 민중운동 지역사회 복지운동은 민중운동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뻔드기 문제입니다. 뻔뻐라반뻔 뻔뻔 뻔한 문제입니다. 지역사회 복지를 민중운동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87번 가보시죠. 로스만의 지역사회 복지 실전 모델 중 지역사회 개발. 지사계죠. 지사계는 뭐예요? 토론, 의논, 통합. 전체적인 좋은 말이에요. 변화전술과 기법은 합의와 집단. 그렇죠. 합의하고 토의하고 토론하고 통합하고 지사계. 딱 떨어지죠. 사회 복지에는 전문가 나왔네요. 전문가 나오면 뭐라겠어요? 사회계획이죠. 사회계획 나오면 전문가다. 수급자 역할의 개념을 소비자로 본다. 소비자로 보는 것도 사회계획이다. 수급자 체계의 범위는 약물 중독과 같은 특정 집단이다. 사회계획이다. 제도의 변화가 나오네요. 변화를 목표로 한다. 변화 나오면 변화를 하려면 행동해야겠죠. 이건 사회의 행동에 해당한다라고요. 공부 참 재밌지 않나요? 딱딱딱 떨어지니까. 중처럼 딱딱딱 떨어지잖아요. 아주 상큼새콤하게 달콤하게 맛있게 공부하고 합격하는 거 여러분의 일입니다. 공부가 진짜로 재밌어질 겁니다. 합격에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88번 합니다. 지역사회복지시장에서 다음에 모든 활동과 관계되는 사회복지전담보험의 역할은 수급권자를 파악했대요. 욕구를 조사했대요. 그리고 의뢰했대요. 의뢰해서 뭐요? 알선까지 했네요. 와 연결시켜줬네요 다. 파악도 하고 또 조사까지 한 다음에 의뢰를 시켜서 알선. 잘 연결했죠. 차원 연결을 주자. 89번 합니다. 지방자치가 지역사회복지에 비친 긍정적 영향. 긍정적 영향이면 좋은 말이에요. 기회를 제공했네요. 프로그램 제공했네요. 역할을 강화했네요. 자원을 활용했네요. 다 좋은 말인데 다답니다. 너무 쉽지요. 90번 합니다. 지역사회복지시장 과정 중 다음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참여자가 적응을 적응하고 저항과 갈등을 관리한다. 이제 관리하고 적응하는 거. 실천하여 것이죠. 실천 실행란계다라고 보고요. 91번 합니다. 지역세 보장계획에 관한 소유의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세 보장계획입니다. 주어가 주택고용문제를 제외한 이런 거 나오면 안 되겠죠. 항상 제외한 이런 거 나오면 삑사리예요. 제외한 제외한 건 아니라고 했죠. 우리 교수님이 주택고용문화를 포함해야겠죠. 포함한 보건과 의료경영을 초점을 둬. 왜 그래야 다 사회보장계획을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얘 주택문제 고용문제 문화문제를 제외하면 뭐 갖고 하려고요. 뭐 갖고 장사하려고요. 말도 안 되죠. 그거 문제예요. 쉽죠. 다시 말고요. 참고로 할 건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도 및 시공구에서 계획을 수립한다. 시도 및 시공구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거구나. 라고 또 연장해서 확실할게요. 제가 연장해서 필요한 부분으로는 추가 설명합니다. 추가 설명을 안 하는 것은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추가 설명 안 하는데 굳이 뭐하러 봐요. 그런데 이렇게 포인트만 잡아주시는 거면 여러분들이 첨가시키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92번 갑니다. 사회복지사가 활용하는 조직화 기술. 조직화 기술. 조직하는 건 뭘 조직화해야 돼요. 좋은 거 조직해야겠죠. 해장 안 되는 거. 주민 통제. 그렇죠. 통제하면 안 좋은 거잖아요. 주민 통제 기술은 아니다. 93번. 또 여기서 이제 조직화 기술이라고 하면 또 이거 외워요. 회의 기술, 협상 기술. 이런 것도 외우는 사람이 있을 거 없을까?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엄청 오르죠. 하루 쫙 조직화 기술, 회의 기술, 협상 기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조직화 기술은 좋은 말이다. 다 좋은 말이구나. 통제는 안 좋은 말이니까 아닌 거구나. 쉽다. 이거 왜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93번 갑니다. 지역사회 복지 실전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러시오라고 하면 좋은 말이 옳은 거 같죠. 그런데 안 좋은 말을 찾으면 되겠죠. 안 좋은 말은 뭐예요? 여기 나왔네요. 평가 단계에서는 결과 평가만, 하여튼 뭐뭐만 반드시 항상 이런 말 들어가면 삑사리예요. ㄷ은 아니거든요. 답은 ㄱ, ㄹ, ㄹ이다. 실행 과정 정본 단계에서는 실행과 결과를 증가함으로써 프로그램 지도. 당연하죠. 정본하는 거니까요. 목적, 목표 설정 단계에서 겐트 차트, 칸트 차트를 활용하기도 한다. 당연하겠죠. 욕구 조사 단계에서는 주요 정보 제공이 또 당연하겠죠. 쉽죠? 94번 갑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전에서 사회복지사의 기술과 역할 간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옹호자는 뭐예요, 옹호자. 옹호자는 옳소, 옳소. 옹호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권리를 지정합시다. 옳소, 옳소. 국회에서 막 이렇게. 옹호하면 데모가 떠올려면 돼요. 데모, 옹호. 아, 옹호, 데모. 연계 기술은 뭔가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연결시켜주는 거. 집과 집을 연결시켜주는 걸 뭐라고 해요? 중개사라고 하죠. 공인 중개사. 그래서 연계 기술은 네트워크 기술, 연계 기술은 중개사예요. 중개자예요, 중개자. 중개사가 아니라 중개사입니다. 그러니까 연계 기술은 연결시켜주는 사람은 중개자, 중개자, 중개자죠, 중개. 옹호자는 데모, 이렇게 연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95번 갑니다. 사회적 경제의 주체가 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러시오. 기역, 티긋이 오르네요. 니은, 리율이 삑사리고요. 마을 기업은 지역 공직의 이익을 추구하고 지역 자원을. 그렇구나.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은 아니다. 사회적 기업은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영리 목적도 필요합니다. 돈을 벌어야죠. 그래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은 아니다. 웃기지 마라. 영리 목적도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권리 지역사회 공연을 무조건 당해놨죠. 지역 자원센터는 수급자의 사상의 계층의 자원을 추구하며 사회복지 법인만, 또 만일은, 뭐뭐 만일은 아니에요. 사회복지 법인 양해가 민간단체, 사회복지 지역자원센터와 관계된 민간단체도 신청할 수 있다라고요. 96번 갑니다. 지역사회보정협의치네요. 옳지 않은 것은 민간사회복지기관의 감사평가다. 감사평가. 협의에는요. 협의에는 감사평가는 안 들어가요. 그냥 협의체니까 협의하는 기관이에요. 감사평가는 시도 및 시공구의 업무. 감사 및 평가는 시도 및 시공구의 업무. 시도에서, 시공구에서 감사하고 평가하는 거지 지역사회보장협의치에서는 협의하는 기관이다. 감사평가기관이 아니다. 한 꼭지 빡 잡고요. 나머지는 협의하는 내용들입니다. 97번 갑니다. 최근 지역사회복지동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년 지역사회복지동향입니다. 여기서 또 키워드를 잘 찾아야 돼요. 지역사회복지동향이 뭐요? 지역사회복지동향은요. 지역사회보장계획. 복지동향이 지역사회보장계획과 같은 말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복지동향. 다 같은 말이에요. 몇 년 만에. 4년 만에죠. 앞에서 문제 풀었죠. 5년이 아니라 4년 만에. 결국 기질문제 풀면 다 풀리게 됐습니다. 기질문제에서 나온 거 또 나오고 나온 거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쉬운 문제입니다. 98번 갑니다. 사회자본이론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자본이론. 사회자본이론은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인적자원이에요. 인적자본. 인적개발. 인적개발. 인적개발은 소발이 아니라 개발이죠. 개발. 인적개발. HRD. Human Resource Development. 자원개발이에요. 자원개발은 계속 증가되는 겁니다. 교육을 받을수록 증가되고. 여러분들도 강의를 들으면 지금 이 벌써 합격의 자신감, 포인트, 공부의 기법들 이런 것들이 자꾸 증가되죠. 이게 사회자본이론, 인적자본이론입니다. 이 사회자본이론은, 인적자본이론은 공부할수록 더 합격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총량은, 자본의 총량은, 자본의 총량은 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자본의 총량은 시식, 자원, 인적자본의 총량은 고정도비가 아니라 쓰면 쓸수록 늘어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9번 가보시죠. 교수님, 왜 이런 건 금방 넘어가요? 안 봐도 된다는 겁니다. 99번 갔죠. 옹호 나왔네요. 옹호. 대모. 이렇게 떠오르면 되겠죠. 옳은 것은. 교수님, 대모는 좋은 거에 나쁜 거에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그런데 사회복지에서 대모는 옹호해지는 거에요. 약자를 옹호해지고, 약자를 도와주는 겁니다. 기역디근리일이다. 기역디근리일이다. 조직 구성원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는 건데 경제적 자립을. 옹호는 도와주는 거에요. 네가 알아서 해. 이건 자립 강조는 스스로 일어나서 쓰는 거잖아요. 옹호는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립 강조가 아니라 자립을 할수록 도와주는 거죠. 자립 강조는 아니다. 그래서 픽셀이죠. 대부분이 다 국어 문제입니다. 다 용어 문제에요. 그러니까 국어 언어만 알면 70% 먹고 들어가요. 사회 정리를 지키고 유지하는 데도 당연하겠죠. 최적 집단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은 당연하겠죠. 정당한 채널에서 보면 당연하겠죠. 그래서 옹호는 데모인데 우리 사회복지에서의 옹호는 좋은 데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데모 도와주는 거다. 도와주는 게 옹호인데 경제적 자립을 강조하는데 이건 픽셀이구나. 너무너무 재미있지 않나요? 숨은 그림 찾기의 아름다운 강입니다. 백번 읽어보시죠. 지역사회 복지 추진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만 보면 됩니다. 희망 복지 지원자는 지역주민 맞춤형 통합 서비스 구축을 목적으로 지역사회가 보유한 자연과 서비스를 총괄적으로 추정한다. 통합이다. 왜 총괄이니까. 아 딱 떨어지네. 통합 총괄지지. 붕. 탐나왔죠. 혹시 모르니까요. 응용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왜? 길거든요. 빈곤 아동의 통합 체계를 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드림스타트 사업이네요. 민간 영역의 사업이다. 민간 영역이 아니라 드림스타트는 시군구 사업이다. 민간 영역이 아니다. 라고 보고요.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지정기탁. 지정기탁이네요. 지정기탁은 지정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지정해서 기탁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사업은 벌써 말장난이잖아요. 공무사업은 지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정기탁이에요. 지정사업이죠. 공무사업이 아니라. 지역사회 아동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는 보호 프로그램만. 보호 프로그램. 이거 들어가면 빅사겠죠. 뭐 뭐 만. 쉽죠. 그러면 뭐예요? 보호 프로그램 플러스 좋은 거 제공하겠죠. 좋은 게 뭔데요? 알 거 없어요. 지역주민 맞춤형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자원센터는 읍면동에 설치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응용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요. 읍면동이 아니라 시도 시공구다. 읍면동은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한 꼭지 빡 짜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10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아, 뭐 이제 정말 100번까지 쭉 갈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는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101번에부터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믿음 전국 보시죠. 믿으면 합격이다. 합격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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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